포항시가 지진 발생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로 반행해 판매합니다. 할인행사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며 판매조건은 개인연 현금 월 구매한도 50만원 이내 연간 400만원 이내에서 포항시가 지정한 53개 금융기관에서 10% 할인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포항사랑상품권은 포항시 소재 12,859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액면 금액의 70%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되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